자녀가 바라는 부모가 되기 위한 10가지 충고 1. 자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2. 따뜻하고 친절한 부모가 되세요. 3. 자녀에게 칭찬의 말을 먼저 해주세요. 4. 다른 사람은 자녀를 이해 못해도 부모님 많은 자녀를 이해해주세요. 5. 자녀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인정해주세요. 6. 자녀가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는 것을 무조건 막지 마세요. 7. 자녀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갔대 한 가지 정도는 욕심을 버리세요. 8. 먼저 부모님이 행복해지세요. 9. 자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좀 더 잘하려고 하십시오. 10. 부모님께서 먼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드십시오.